이렇게 시작하는 시스템 또는 휴일에 도착하실 수 있는 시스템 방탄소년단의 최애인 방탄소년단의 최애인 그의 긴밀에 비해 방탄소년단의 최애인 방탄소년단의 최애인 방탄소년단의 최애인 라이브 파티 지금 이제 애플과 환청했을 때 그때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달라진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는 10대가 없거든 지금 10대에 나는 확 변하는 최근에 좀 약간 이렇게 멋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귀여운 줄 모르니까 낯설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봐 salo 우와우 우와 우와 war 대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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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또 이제 세븐틴답게 하는 게 있으니까 나름 춥기를 좀 부렸던 것 같은데 캐럿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네요. 그러면 엘르 사모로 세븐틴틴을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